인정한 저는... 춤 자신 있으니까 춤이었습니다. 아이고 가야지 가야지. 아니 내가 이걸로 오마이걸 했어. 춤은 더 끝까지 날 바꾸려 하지마 아니면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 제가 되지 마 너 나에게는 맞추진 마 나에게도 바라지 마 거품처럼 거짓말을 나 좀 미 그렇게 해 웃을 때 천천하게 여름하게 손 자주 해 저 잠깐만 나가 있을게요. 이거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하나, 둘, 셋, 넷. 나에게 안 맞추지 마. 나에게 더 바라지 마. 거품처럼 커진 남들. 이게 뭐지? 댄스 브레이크. 유이자! 유이자!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유이자! 그만하자, 이제. 언니 뵙어! 언니 뵙어! 누가라 노래부터 한대. 우와, 100점 나왔다. 근데 너 지금 잘 춘다. 언니 진짜 잘 춰. 저 오빠 봐라? 대박. 애프터스쿨이었어. 그러니까요, 언니 뱅. 메린 댄서가 있긴 했지만 저도 약간 서브 댄서 정도 있었어.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? 좋아하는 노래요?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가 이런 거 희망적이고. 그 노래 좋다. 그렇죠. 한, 둘씩 부를까요? 다 같이 그냥? 다 같이. 떼창 떼창. 아, 맞아. 일어나. 아, 일어나. 일어나는 거야? 아, 뭐 이런 것도 있었네. 아, 귀여워. 다 같이. 하나, 둘, 셋. 이제 다시 울진 않겠어. 더는 슬퍼하지 않아. 다시 외로움에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. 더는 늦게 지지 않게. 많이 아파도 우실 거야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않아. 오, 나왔어. 나왔어? 진짜.